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setDataType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비디오는 setDataType 함수를 사용하여 그리드뷰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데이트로 변경하고 디스플레이 폴맷 속성도 함께 지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사용 예입니다. 디스플레이 폴맷을 옵션으로 지정한 후 setDataType 함수를 사용하여 아이디가 new in 그리드뷰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데이트로 변경하는 예제입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그리드뷰 하단의 트리거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트리거를 클릭하면 setDataType 함수가 실행됩니다. 브라우저에서 트리거를 클릭하면 지정한 컬럼의 데이터 표시 형식이 변경됩니다. 디스플레이 폴맷 옵션을 하이픈이 아닌 슬래시 기호를 사용하는 형태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트리거를 클릭하면 날짜가 슬래시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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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